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요즘 인성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인성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인성교육의 산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단법인 유경재단 어린이회관 상호국장으로 계시는 김시중 국장님을 오늘은 모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셨죠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국장님 소개를 먼저 하시고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유경재단 어린이회관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김시중입니다 국장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다 아울러서 하시지만 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저희 유경재단 어린이회관이 교육을 위주로 한 곳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 또 인성 아이들 교육 쪽에 중점을 두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회관 하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언제서부터 어린이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 저희 재단이 설립된 것은 69년도 여기 서울의 남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69년도에 어린이회관이 개관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71년도에 대연각 호텔의 화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설립자이신 유경수 여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어린이회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8층 높이였었는데 대연각 호텔의 참사를 보시고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5년도에 지금 서울 광진구 능동에 안전한 곳으로 좀 이전을 하자 해가지고 네 75년도에 지금의 자리에서 개관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교육회관 어디에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교육환경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얼마 정도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대리학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네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들이 등교를 못했기 때문에 네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만에서 50만 사이 정도 네 네 뭐 그거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행사 관련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네 하여튼 10에서 많게는 한 50만까지 정도 됩니다 네 네 굉장히 폭이 넓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만 오는 건지 아 그렇지 않고요 네 물론 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초등학생도 한 30% 정도의 비율이 있지만 네 유아들 특히 어린이들 아니 저 저 유치원 네 네 네 뭐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어 근하원 같은 곳에 그 예절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인성교육관이 있는데 그곳에 체험학습으로 1년에 한 2만여 명 정도 오고 있고요 과학교실이 있고 해서 네 네 주로 그 유아들이 많이 오고 또 가족 단위로 뭐 수영장도 있고 그 영화관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저희가 대공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그쪽에 와 가지고선 뭐 체험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1박 2일 정도 묵어가면서 네 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저 요즘 사회가 그 어린이들 특히 인성이 많이 중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근하원 같은 곳에서 1박 2일로 거의 예절을 기본으로 해서 전통 예절하고 현대 예절하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활용했던 그 전통 체험 놀이문화 이런 쪽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체험학습을 1박 2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나원에서 1박 2일 정도의 교육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고등학생들에게는 네 네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아 물론 있죠 그 근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오는 학교도 있고 주로 많이 오는 것이 약 한 70% 정도가 유아들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초등학생 그리고 저희가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다문화 어린이 다문화 부모님들 우리나라 전통 예의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죠 네 그래서 근하원의 그 예절 생활관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네 네 그래서 다문화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네 우리 생활 문화를 좀 접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그러니까 잠깐 잠깐 왔다 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한 2박 3일 정도로 해서 네 네 정말 실제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이러면서 네 문화를 좀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예비고사가 끝나고 나면 조금 여유 있는 시간들이 좀 있거든요 네 학력고사요 네 네 그런 시간들을 좀 그런 쪽에 와가지고 네 많이 좀 체득하고 가는 네 좀 그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학력고사가 끝나도 뭐 대학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오히려 중학생들이 오 그래요 네 네 네 네 중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학생들은 보이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중학교 학생들을 겨냥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그 사춘기에 접어둔 중학생들이 네 네 네 네 그쪽에 와서 교육을 하는 걸 좀 보셨습니까 아우 그럼요 네 네 수시로 같이 교육받는 걸 같이 보고 그러면 어때요 걔네들이 잘 적응하면서 따라오던가요 아 예 재미있습니다 중학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청소년기고 하다 보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아이들 보면은 그런데 의외로 예절 교육관이라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떤 어머니 말을 요즘에 말을 잘 들어요 저희 분위기가 또 한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n 뭐 전통 예절도 그렇고 현대 예절 학교에서 예절이라든가 친구간의 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 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교육 환경이 그네들을 그렇게 바꿔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학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일단 아이들은 학교 밖을 벗어나면 굉장히 조금 뭔가 긴장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그 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의복은 어때요? 그냥 평상복을 입고 수업을 듣게 되나요? 아니면 의관정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복을 갈아입고 수업을 임하게 되나요? 갈아입고 수업을 임하죠. 답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이들이 의관을 좀 달리하고 나면 마음 자체가 달라진다고 해요.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정숙한 분위기가 되고 뭔가 이렇게 집중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몰입도도 높아지고 이래서 아마 그나원에서의 일이 엄청 책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원이 개관을 한 것이 8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들 예절교육시킨 인성교육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아마 인성교육의 메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역사로 자리매김은 분명히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어린이회관 내에 시설을 제가 보니까 푸른꿈 상상놀이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는 주로 이제 대상이 어느 대상이 되고 있는지. 거기는 이제 주로 유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 무리로 개방되는 곳인데요. 아이들이 놀이문화를 통해서 어떤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주로 그 유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꿈, 그 놀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기구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볼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놀이문화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요? 그렇고요. 이제 그 공간에서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자연이니까 대공원하고 같이 저희는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좋죠. 네, 뭐 손으로 만지면서 느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양한 상상놀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키우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에 충분한 그런 교육의 기자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학실험실에서는 주로 어떤 작업, 어떤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 과학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설 과학관으로 허가를 받은 제 1호 과학관이 저희 어린이회관의 과학관입니다. 어우, 자랑 좀 많이 해주세요. 1호 과학관.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1호 과학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저희 선생님들도 근무를 하고 계신데 저희 과학관의 과학 교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훌륭한 분들도 많이 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관의 과학관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전시실은 과거에 전시실이 있었는데 전시장들이 있었는데 그쪽은 지금은 없고 지금은 학습 위주의 과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유아들, 초등생, 중학생 각 분야별로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문 교육 선생님이요. 그래서 그 수업 내용은 특히 유아들한테는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떤 놀이와 과학과 놀이가 같이 합성을 시킨 창의력 개발 쪽에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과에도 나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새로운 부분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든지 IT 쪽에 이쪽에도 많은 기초적인 과학 학습을 하고 있죠. 네, 물론 우리 창의적 지수를 CQ 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EQ 지수까지 감성 지수까지 좀 합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지능 지수 IQ에다가 EQ 지수까지 좀 겸한다면 어떤 학습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과학 분야 이쪽에 하고 지금 EQ를 말씀하셨는데 그 나온에 예절가라든지 인성 쪽하고 저희 어린이 회관에 교육 인프라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Q대로 그래서 EQ 플러스 IQ 플러스 모든 것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지금 구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많이 활용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늘 교육관이라고 하면 교육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IQ도 EQ도 CQ 장의적 지수도 SQ 하면 또 사회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거 말씀 끊어져서 그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저희가 뭐 일단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나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그런 아이들로 구성이 된 40인 오케스트라 단위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네, 그런데 거기에 들은 악기라든가 단복 모든 교육은 저희가 책임지고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느낀 것은 처음에 신학기가 되면 아이들 단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왔을 때는 상당히 좀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아이들이 같이 음악을 같이 하면서 인성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결과를 도출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연말쯤에 가서 공연이라든가 이걸 할 때 보면은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성격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 정말로 인성이 엄청 좋아진 어떤 음악의 발전보다는 그 개인의 어린아이의 그 인성이 많이 발전된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행복하셨었어요. 행복하죠. 그런데 그 40명의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매해 그렇게 뽑습니까? 매해 뽑는데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빠지는 아이들도 있으면 매년 새롭게 충원을 하죠. 네, 충원을 해서 그 멤버는 이제 그대로 끌고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린이 회관에 와서 그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환경이 다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와서 아이들과 같이 협업, 그러니까 협악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와, 화음을 내면서 하나에 되는 그 아이들의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일 것 같아요. 정말 그건 행복한 일입니다. 개인 한 아이, 한 아이, 한 아이가 모아져가지고 어떤 조화를 이뤄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걔들이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흐뭇합니다. 아, 정말, 정말 그건 최고의 선물일 것 같아요. 연말에 아이들이 그런, 자기네들이 배우고 익혔던 거를 결과물로 그렇게 내놓는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요. 네, 그건. 그러니까 뭐 여유 있는 아이들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정말 이건 최고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나눔 사업 쪽의 비중을 좀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가 지금 오케스트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린이 회관에서 최고의 사업 같던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어린이 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못하신 게 있으면 맞아해 주시죠. 나눔 사업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글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아까 근하원 인상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아이들, 저소득계층 또는 부모님이 안 계신 보육원 같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보육원 또 지방에 있는 보육원 얘들을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매월 저희 재단의 초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을 매달 실시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비용을 다 저희가 하고. 무료로. 그렇죠. 그래서 그쪽 특히 보육원 아이들한테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어떤 국한된 보육원에 말고 다른 데도 좀 같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일부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자꾸만 보충을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국장님이 진짜 어린이 회관에 국장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 회관에 오래 근무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국장님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은 못 하시잖아요. 당연하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흘러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 어린이 회관에 우리 김시중 국장님 이러면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세요? 아 저는 아시다시피 어린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지금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입니다마는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먹어도 어린이와 같은 미소 또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또 하나 더 욕심을 낸다면 제가 할아버지가 돼도 우리 어린이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고 어린이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어린이가 생각하는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모습이면 할아버지가 되셔도 곱게 시간을 보내실 것 같고 어린이 회관에 많이 그 졸업생들이 지금 어른 되신 분들도 많이 아 물론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국장님이 바라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누구에게 이렇게 내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손자 손녀처럼 내 아들 딸처럼 이렇게 국장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마음이 근하원의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는 참 어려웠지만 올해는 또 어제 뉴스인가요? 어린이들에게는 코로나19가 조금 좀 배려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절때가 되고 하면 근하원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예절 교육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좋은 품성을 가진 어린이들로 성장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어린이 회관을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곳에 가시면 많은 볼거리 즐길 거리 익힐 거리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하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 생각이 또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경재단 어린이 회관을 많이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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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